이르는 밤늦게까지 연습실에서 공연연습에 한창인데요. 이때 댄서들이 주문한 야식이 배달되어 오고. 사 드실 거예요 지금? 아니 안 먹을 거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이렇게 빨라고. 아 맛있겠다. 이거 벌금이에요 벌금. 왜요? 지금 다 짜고 지금 500원. 우리가 좀 짰어? 우리가 짰어? 저희가 원래 전기가 좀 자주 나와요. 진짜 자주 나와 우리. 전기가 나가면 드시지 마셔야지 왜 그걸 드세요? 그러니까요. 왜 먹었을 거야? 처음 땄는데 한 700원씩 먹으면 되잖아. 왠지 전기 남았어. 우와. 진흥력이야. 진흥력이야. 세 번씩이라는데 당할 것 같아요. 이거 얼마예요? 벌금 500원? 아 뜨다 500원이나. 쓰겠습니다. 2호 벌금 500원 두과 2호 벌금 500원 두과 2호 벌금 500원 두과 2호 벌금 500원 두과 3호 벌금 500원 두과 2호 벌금 500원 두과 3호 벌금 500원 두과 3호 벌금 500원 두과 길어와 2호 벌금 500원 1호 벌금 500원 5 assistants